안녕하세요 애우리안 오늘은 책 읽어주는 잠의 후은이입니다 프랜티 이시이 for dad This is for dad This is for you dad It is a beach of flowers This is for you dad It is a box of chocolates This is for you dad It is a beach of grapes This is for the best dad of all 자 보시면 아빠가 되게 아픈가봐요 발 한쪽이 다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막 꽃도 시들었네요 그 대신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그레이프랑 초콜릿이랑 그런걸 다 가져갔나봐요 Chief가 this is for you dad 이것은 아빠 거예요 이것은 한 다발의 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빠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이 꽃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뭐지? 이 아이는 왜 청포도를 먹고 있는 걸까요? This is for you dad It is a box of chocolate 비프는 초콜릿을 가져갔어요 한 박스에 초콜릿 Chief는 아직도 먹고 있네요 This is for you dad It is a beach of grapes 이렇게 몇 개 많이 먹어서 몇 개 남지 않은 그레이프를 dad에게 주네요 비프는 이 치프가 준 플라워를 여기다가 꽂고 있고요 엄마는 가져온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This is for you the best dad of four 보시면 이거 또 먹네 얘네들 키포 이거 다 먹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쓰러질려고 그러고 보시면 아빠는 엄마는 가져온 게 없어서 그런지 아빠에게 뽀뽀를 해주네요 오늘은 프레이시스 for dad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